자표, 북위 22도 46분 25초, 서경 102도 34분 25초, 북위 22.77361도, 서경 102.57361도, 22.77361-102.57361을. 사카테카스의 위치 사카테카스는 멕시코 중부 사카테카스주의 주도다. 면적은 356.14 제곱킬로미터, 인구는 138,152이다. 해발 2,460m의 위치에 있고 비가 적으며 월평균 기온은 최고 섭씨 29도이다. 16세기 중반 스페인 사람 트로사가 부근의 은광산을 발견하면서 개발된 도시이다. 1993년 광산 유적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록되어 있다. 멕시코시티에서 북서쪽으로 약 500km 떨어져 있다. 사카테카스는 관아후아토와 함께 스페인 식민지 시대의 누에바 에스파니아의 중요한 광산 도시이며 이 두 지역에서 발견된 은광맥은 역사상 최대 규모였다. 은생산으로 번성한 사카테카스는 식민지배, 성교, 문화 팽창이 중심지가 되었다. 1546년에 은이 다량 함유된 산 베르나베 은광이 발견되었고 이어서 베타그란데와 파누코 알바라다의 은광이 발견되면서 남쪽 광산지대로 발전했다. 은광산업은 계속 번창해서 1550년대에 이르자 34곳의 광산이 이곳에서 사업했다. 스페인 국왕 펠리페 2세는 1588년에 도시의 자귀와 문장이 든 더돗, 즉 옛날 기사들이 갑옷 위에 입은 옷을 하사했다. 1548년에 관아후아토에서도 은광이 발견된 후 멕시코시티와 관아후아토 및 사카테카스를 각각 있는 은해 길이 건설되었다. 1630년까지 스페인 식민지에서 생산한 은해 60%가 이 길을 따라 수출길에 올랐다. 16세기, 17세기경 사카테카스의 은 생산량은 최고에 달했으나, 이후 관아후아토에 최고의 자리를 물려주고 박하 생산지의 역할을 이어갔다. 1910년 혁명과 1914년 내전에도 불구하고 은 생산은 독립 이후까지 계속되었지만, 나라가 발전하고 새로운 교통도로만 건설해서 사카테카스 지역이 제외되자 은 생산도 점차 쇠퇴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